베이비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CBS 러빙유 콘서트에 저희 베이비부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더없이 큰 기쁨인데요 네 그럼 우선 저희 멤버들 먼저 한 명 한 명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베이비부에서 미소를 담당하고 있는 메인보컬 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비부에서 왕래를 맡고 있는 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비부에서 근육을 맡고 있는 래퍼 샤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부에서 상큼 발랄 보컬을 맡고 있는 가온입니다 네 저희가 이곳 양평에서는 처음으로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저희가 처음 오게 되었는데 이곳에 바로 저희 소리언니가 멤버 소리언니가 여기 출신이라고 하세요 네 제가 바로 경기도 양평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개군 저쪽에 개군중학교를 졸업한 네 네 아우 개군애들이 왔나봐요 네 제가 개군중학교를 졸업한 최소리라고 저희 멤버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데뷔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빨리 저희 고향에서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자리에서 공연을 하려니 정말 마음이 뜨거운데요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희 베이비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첫번째로 들으신 곡은 저희 베이비부의 부부부라는 곡이었고요 네 다음으로 저희 AOA 선배님들의 단발머리라는 곡 남아있으니까요 박수하면서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유튜브에 드디어 저희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요 귀여운 저희들 꼭 한번씩 봐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 베이비부를 치시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베이비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